있는 거잖아 거기. 영수 오빠가 안 나가는 건가? 그렇지 영수 형은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영수 오빠 빼고 다른 사람이 나가나 못 잡는다. 기존 4명에 한 명이 그 사람 들어갔나 보네. 아무튼 잘하는 사람 한 명 있대. 트렌나가 안 들어가. 아 집이 어디 간 거야. 시끄럽고 빨리 게임이다. 아이씨 나 할 거야. 어디야 어디로 가? 여기 갈 거야 아마. 우리 어디야?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적배라인 하나 있었다. 이거 봐봐. 이거 괜찮은데? 이번 클리어. 적배라인 있었어. 야 그거 있다 있다. 90대 있다. 뭐야 씨. 숨어있어 이 개새끼. 지하까지 지하까지. 지하까지 숨어있어. 나이 지님. 아니. 저기 컨트롤 왜 저래. 어디에요? 적배 하나. 적배. 아프다. 연막 간다. 점프사운드. 뒤치기. 뭐야 씨. 내 뒤치기 없어. 아 씨. 뭐야. 야. 에이 셋이야. 에이 셋. 에이 셋이야. 아 누가 오도 내렸냐. 이가 자고. 왜 오도를 쳐내려. 오도 아무도 안 내렸어. 에이 가자. 뺘어다니. 아 있어. 앗. 저기 손으로 가. 앗. 앗. 너너들. 낚시 자리있는 애한테. 낚시 자리있는 애한테. 죽었다며. 아 그래요. 아니 아니 1번 지하에 오른쪽에 숨어있으면 안보이네 아예 그거 뭐냐 내가 한번 확인하고 갔는데 아예 다 확인해야되네 어 그래 다음방 키들 에휴 내가 방금 담배가 없어졌어 뺏어 다시 아 뭐야 어디? 어디야 이 새끼 샴푸니 지금 야 아래에 있냐? 아이고 아 다시 새 칠 바다 난 갑니다 일로 가면 되지 일로? 여기? 응응 야 씨바 니가 나 조정해 맨몰라 이거 열려놔? 거의 나가면 더 저기야 이제 에이지아 하나 여기? 어허 아 저기? 뭐야 저기 씨바 맥뽑이 백색이 나가면 더 저기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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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물어봤어 야 원래 저기 있어 맥뽑이? 어 원래 저기 있어 에이지아 다운 야 저기 가면 안되는 곳이네 가면 안되니까 나가면 다 저기잖아 가면 안되니까 여기도 있네 아니 너무 많아 아 씨바 에이 왼쪽이야 왼쪽도 하나 있어 아 맥 모를 때 어딜 내 라이스 해야돼 나 라필 줄 테니까 야 그냥 B 가지마 B 모르면 가지 말고 그냥 A 다 가 씨 아니 일단 뛰어 뭐야 씨 이맘 다 틀어줄게 지랄하고 있는데 기도 모르는 새끼가 A 뛰자 A 뛰자 그냥 A 뛰자 그냥 A 가 그냥 A 가 야 내가 지금 만두 만두 지는 건가 내가 젤 새키 가자 아니 길을 모르면 한 곳만 가는 거야 여기가 A 롱이야 여기가 A 롱이야 정치 야 갔어 왔는데 갔어 그 새끼 절대로 다 빠졌어 우리 많은 거 들켰을 들켰을? 있었어 이구에 간다 콕콕콕콕 어 뭐야 이구 야 롱롱롱 지야나 지야나 뒤에 뒤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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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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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키 뒤 옆에 하쟈아 좋아 쏠 때 있을 거야 두개 두개 좌우 뛰어 그렇지 나의 문방 야야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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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라 뒤 한 명 쟤 주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갔을 거야 네모니 개새끼야 브리핑해 좋아 좋아 야 김수 연막아 훌련나세요 또라기 아니야 이거 심하 풀련려한테 가라고 야 포카 포카 왔다 쏴 씨 왔어 안 왔어 갔어 또 쏴 씨 쏴 맞다 왔다 왔다 맞다 왔다 아니 도라인가 이거 왜 이래 미친 아니, 쬐고 있는데 연막을 왜 까아 원래 쟤 남 잘되는 꼴 못 봐 지금 가자 0킬이니까 씹새끼들 오늘 뒤져서 갓새끼들 가자 벅새끼들 야, 나 죽인새끼 누구야? 몰라 쟤는 다 쟤 아이디 정말 야, 반했들 반했들 어, 반했들 어, 이사 초록색 옷이였어 아무튼 낙하 그 새끼 낙하 그 새끼 지아나 아, 지아나 지아나 그대로 지아나 그대로 빠지는 못은 안에 들어가 있어, 지아 나 안 보겠지? 야, 빙글로 와 봐 다운 야, 됐어 잡았어? 그니까, 지아다운 야, 형 믿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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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앜 야, 엄맛갔어 몰라 몰라 몰라, 엄맛갔어 몰라 몰라, 엄맛갔어 몰라 야, 폭인데? 빨리 가 빨리 가 어떻게 가 병신함 미친새끼가 싸가이 죽는 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여기 들어왔다 야 그 땀풍 누가 맞아줘 야 걸렸다 설때스나 설때스나 빨리 조져 빨리 조져 가서 나 접혀있어 하나 빨리 나 조지라고 여기 앞에 있어 아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모트 해 진짜 쓰레비를 이거 넣고 블랙스컷으로 해? 아 진짜 뭐야 마시마 닥치고 삐 가자 야 0킬 사대셔야 할 말이야 리쟈야 아 이 너 씨 보이냐? 아까 반애를 까서 그래 ㅋㅋㅋㅋㅋㅋ B는 좀 아닌데? 내가 1년은 나 어머갈게 내가 어머 둘이 가 6번 먹으면 갈 수 있어 6번 먹으면 가 벗줄이 가 6번 먹으면 돼 뭐야 나 왜 튕겼어 이거 쐈 수 있어 이거? 저 새키 튕겼어 뭐야 이거? 이생길 애 쓴 나 B에 쓰나 있어 앞에 있다 뭐지? 앞에 있어 앞에 앞에 있어 바로 아래 니 거기 아래 싹 상자 너가 초개피 아찔을 담아 야 너 원래 4대1에서 역전하는게 제맛이지 가서 그냥 죽어 빨리 앞에 있다 바로 왼쪽 바로 왼쪽 둘 다 개피해 둘 다 하나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아래 하나 더 있어? 하나 하나 잘리지 않았었는데? 아니 하나 더 있어 여기? 아 거긴 몰라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 움직였을 것이야 아 진짜 이런 식으로 해라 이 새끼를 이거 줌소리 들렸다 아오 어지러워 하하 하하 겁이 많네 이 새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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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쭉 가면은 올라간다 중앙 유턴 다 있다 센터 포도야 너 이 총 처음 써보지 않냐? 야 잘봐 이거 한거 믿어봐 상탄난다에 대해 왼손 건다 여기로 가는건데 하하 이거 상탄난다에 대해 왼손 건다 이거 덕샷 해야된다 이거 개자리 개자리야 이마 덕샷 이렇게 하면 되냐? 아니시 하하 야 와봐 이겼봐 하하 이겼어 이겼어 시아한새끼 민주라로 씨 발점 발점 암패 암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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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하다 하하 하하 3대1살이 보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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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톡 팔려 하하 내 발점 비핑 아니었으면 졌다 이거 하하 진짜 잘했어 네네들 진짜 똑 팔린다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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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무도 탭을 안 누르고 있는 거야 왜 빨점프리 키도 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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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간지 자리야. 정면조 이라 불러라. 쟤네 이제 오겠다. 한 명 다시 들어왔다. 멀리 있었어. 어디야? 어 둘! 일롱 둘! 일롱 둘! 일롱 둘이네. 약세야 뛰어! 약세야 뛰어! 뛰어 이 새끼야! 아 왜 이래 애들 다 이상해. 에이 1번 전진 중이었어. 야 ㅅㅂ 누구야? 나 나 나 나 양각이 양각이야. 야 ㅅㅂ!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일롱 하나 더. 내려갔다. 에이지야. 에이지야. 에이지야 들어갔어. 에이지야로 가면 센터 6번 쪽. 6번 쪽. 6번 가면 돼 현우야. 6번에 보면 4번 쪽에 지하로 내려가면 돼. 여기 2번 가가지고. 어 거기 쭉 거기 앞에 있지. 거기서 오른쪽 있지. 거기서 오른쪽 빨간색 박스. 거기서. 아래로 내려갔는데? 야 ㅆㅂ! 어 ㅈㄴㅂ! 제 새끼 발사로 내려가지 말라. 거기로 가. 가쳤다! 야 왜 이래 ㅅㅂ! 공포탄이야. 야 또라! 아 미친 새끼야! 나갔어. 저 스팟 내 뒤야! 어디로 갔어요? 나갔어요. 롱으로 나왔겠지. 아니 가뒀다메! 가뒀는데.. 아 진짜 시끄러워. 1번 롱! 1번 롱! 1롱! 1롱이래. 현 앞으로 간다. 어! 현 앞으로! 어 들켰다. 약스야 너 들켰다. 숨어 숨어 숨어! 다음 edges. 10초 남았거든. 10초 이 새끼 살아라와.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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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에설도 온다 에설도 온다. 설탕댁댁! 설탕댁~~ ㅋ ㅋ 아휴 뭐?? ㅋ 개새끼 야 일롱 없다 나 때문에 잡은거야? 지불하나 나 없네 없어 아 둘 이거 B쪽으로 다 갔어 없어 가자 가자 어 뭐야 하나 낙하 나이스 저기 없어 시구나 아 나 버릇었잖아 내가 다 조졌지 인마 우리 김구 2킬 그치새끼가 여긴 7번만 막으면 돼 그래? 시발 도와줄게 7번 막으면 아무것도 없게 아 잘 도와줄게 한샷 하나 한샷 하나 패스 한샷 하나 패스 어 야야야 위에 위에 야 뒤에 뒤에 야 마빈박사 캐릭 죽여 개새끼 너 뭐야 이거 연마 야 마빈박사가 2층 타고 오니까 존나 무섭다 두 명인가 보네 나 조심해야돼 거기 하나 반샷 있어 왼쪽도 있고 왼쪽도 있어 울베 패스하는 것만 봐줘 힐리언 누나가 알아서 하게 근데 옆측이 당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힐리언 누나는 그래 레몬이 힐링 어디가는거야 빨리 도와줘 레이비스 몰라 빨리 야 에이 지하에서 나오는 거 못 봐준다 이거 힐리언 누나 알아서 해야 돼 빨리 힐리언니 구해라 빨리 죽으면 다 저기 1번 1번 어 나이스 1번 있어 10호 다운 10호 다운 10호 다운 아니 저거 2패 있길거야 10호 1번이야 10호 1번이야 라인 박사 또 있어? 어 2명인거 같애 2명이야? 여캐 깔렸어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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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운 아니네 박사씨 한 명이였어 박사라 그런거 박사 한 명이였어 한 명이 나한테 반셨다고 그니까 여캐가 아까 여캐 죽였나 물어봤었어요 그니까 경규야 너가 한 명 더 있는거 같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니가 울베로 가서 힐리언어라 백업을 했어야 됐어 아 딴 데로 찾으러 갈게 아니라 네 박처 김구 박사장으로 갈테니까 박사 야 조져줘 가서 내가 위에 봐줄게 박사 둘이야 일롱둘 야 나 박사만 없으면 돼 끝났어 하나 지하 쪽으로 야 7번에 있다 7번에 있어 7번 있어? 진짜 있어? 어 있어 내가 가기로 엄청난 룸 잡았어 하나 지하 갔다 지하 갔다고? 야 역시 좋은 시선 처리였다 김구 이거 1번 룸 또 하나 있고 1번 있어 1번 있어 어 1번 하나라 라스트 1번 쪽 약세야 더 있다 우리 더 있다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지하 간건 모르고 내가 지하 쪽 갈게 지하다 에이 지하야 이거 지하는 내가 먹어 지하에 박사 있다 지하에 박사 있다 사지 아까 거기 니 강아 야 박사 죽여 야 내가 잡고 긴 달아 봐 일단 어디 뜨는데? 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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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지하야 야. 지하 지하 기다려. 기다려. 다쳤어요 다. 조그라이들 아 유키 또라이들이 많아 ㅋㅋㅋㅋ 자 그렇게 잘 dois